국내 최대의 미제선인 카페로그 하면 파워블로그야 확! 왜 그렇게... 무사 버린 거야! 무슨 것도 없는데 이렇게 범인으로 하면 안 돼 죽냐! 지금까지 했던 어떤 연기보다 편안한 연기가 나오게 안 돼서 미치XX야! 가 이XX야! 전쟁적인 화기인 자세상 중요해요 햄버거나 씹어 이XX야! 너무 기대가 됐죠 선배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송동일 선배하고 권상우 씨의 조합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많이 고치긴 했죠 야! 나와! 이XX야! 서로 탁 플러스 때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내들보다 더 가깝게, 자식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실은 아내들보다 더 가깝게 지난라 니가 나 니가 나 그 호흡이 너무 크지? 까 Влад 우승 송삼이 나와 꺽! 리액션을 잃는다 사진은 안 나와 대한민국의 어떤 배우도 오메단 밑에서 찍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다고 감독한테 한 마디 했어요 미쳤다고 결혼한 여자가 살해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지목되는 용의자가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지나 감염을 첫째하게 계산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건 토대 위에 어떤 캐릭터가 그 사건을 수사하느냐가 저에겐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만화방 주인인 대만이가 파헤쳐가나요 그리고 나는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우리가 아주 데뷔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케이! 오케이! 관객 여러분의 퍼를 재료로 가보겠습니다 감정 화이팅! 10 777-5482-1791-11702-18761-17751-17854-8992-18761-19751-18761-788-7881-10856-6881-7861-8904,-10 fullness,-10%,-10,-10,-7,-11,1,7,-3,2,5,0-10,-1,5,0,-10,-10,-10,-1,7,-1,-7,-7,-1,-7,-1,-1,-3,2,3,-7,-1,-2,-1,-1,-7,-1,-1,-1,-1,-1,-4,-1,-1,-1,-2,-1,-1,-2,-1,-2,-1,-1,-1, 감사합니다.